음악 농업회사법인 빗드락 주식회사의 개똥숙 전문브랜드 약초밭 안학래를 소개합니다 빗드락 대표는 부모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국내외 전문자료를 통해 약초를 공부하던 중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천연약재로 쓰일 만큼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개똥숙에 주목했습니다 개똥숙은 50여종의 폴리페놀 성분과 200여종의 유형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지역인 고창으로 귀농하여 이러한 개똥숙을 직접 재배하게 되었고 다양한 개똥숙 가공품을 생산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약초밭 안학래를 탄생시켰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해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를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제품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원료 재배부터 가공 판매 이르기까지 전 공정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개똥숙 수레발효차, 발효진액, 발효환 등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상품인 개똥숙 수제발효차는 독자적으로 원료를 개발하여 특화시키고 특허받은 발효기법으로 그 맛과 영향을 더욱 살린 제품입니다 고창의 서해안자락에서 해풍과 해물을 머금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개똥숙 어린 새싹의 어린잎을 채취하여 14번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정성 가득한 발효과정을 거쳐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려도 쓰거나 떨지 않으며 우릴수록 고유의 감칠맛과 향을 더합니다 또한 카페인이 없어 남녀노소 모두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개별 포장된 티백 형태의 제품으로도 만나볼 수 있어 건강차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개똥숙 유산균 발효진액과 유산균 발효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기농 개똥숙 어린잎을 3년간 숙성하여 사용하고 자체 개발한 토종식물성 유산균의 발효과정을 더해 흡수가 빠르고 그 효능과 영향을 더욱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발효진액은 그대로 섭취하거나 따뜻한 분에 섞어 차처럼 즐길 수 있으며 발효화는 물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하면 됩니다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고마운 분들께 드리는 품격 있는 선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비전을 담은 개똥숙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건강한 식품 문화를 선두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약초밭 안학래의 특별함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